자 천혁아. 이건 뭐예요? 이건 뭐예요? 감자 다시 뭐라고? 뭐야 감자 아니에요? 잠자리입니다. 근데 감이 까는데 내가 감이 까니까 감자 아니에요? 감이여서? 감이 아니고 잠이었지 롱 이건 뭘까요? 귤 딩동댕 이건요? 알았어. 이건요? 네 딩동댕 이건요? 이건 마비? 딩동댕 이건요? 바크 딩동댕 이건요? 카카? 딩동댕 이건요? 우이 아니에요? 맞아요 딩동댕 이건요? 빵 아니에요? 맞아요. 그러면 이건요? 팽키 아니에요? 딩동댕 이건 말 아니에요? 말 맞아요. 이건 방안 아니에요? 네 이거는요? 이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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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르면 통과 패스 배구리 그러면 이거는요? 공 딩동댕 이거는 어려운 거다 어려운 거다 딩동댕 이건요? 배추 딩동댕 이건 어려운 거다 이건 대개 이거는 에디 에디입니다 자 이건 이건 뭘까요? 맞아요 딩동댕 자 이건 뭘까요? 이건 뭘까요? 맞아 이건 뭘까요? 딩동댕 이거는요? 딩동댕 어려워 이거 하나 어이 딩동댕 이건요? 딩동댕 케잌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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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UY 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This is